4학년 전에는 2, 3학년 만에 저기 가내야겠나. 저거는 갔다 오지? 아, 또 이거 또 살살 또 자존심 더 유심했고. 가봐라, 가봐라 가는 거야, 가내는 거야. 어디로? 저거 한번 가봐라. 또 5분 너무 가깝고, 5분 너무 가깝고, 4분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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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생각보다 멀어요. 갔다 오면 뭐 잘랐는 거야? 간다꼬. 그럼, 간다꼬. 겁자가 왜 끝까지 가겠노? 가면 내 손가락에 불 붙여라. 손가락에 불 붙여라꼬. 갔다 오면 어머도, 어머도, 어머도 물에다 간다이? 알았다, 여기까지 돼, 여기까지. 진짜로이? 아, 근데 저 수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, 저 거리가. 꾸준히 하는 사람이 아니면. 바다나가 또 틀리니까. 뭐예요? 어디 푸각이야? 손가락 걸어서 가시는 건 아니겠지? 이 바지가 되나? 어휴, 어휴, 어휴. 먹자, 먹자. 먹자, 먹자. 하마크 같다 가면 무슨 너무 대박. 수영, 수영을 쓸 수 있을까? 가보자, 가보자. 갑자, 갑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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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동갑다. 오. 간대, 간대, 간대. 간대, 간대. 간대, 내주 간대. 다 와가면 자신 없는 일을 하나. 내주 간대, 내주 간대. 갔다 오면 내주 간대. 하하하하. 그래, 한 바꾸 돌아옵자 할게. 간대, 간대, 간대. 이제 돌려놔. 오. 역시만 기네. 사람들 잘 치고만은. 봐라. 이야. 쟤는 장소 몇만 원다고. 못하는 게 없네. 어떻게 하냐? 우리 정모님 어떻게 해요? 백돈 같다, 백돈.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. 도망간대, 도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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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대, 도망간대. 아, 뭐해? 내 쪽 순과 주소, 내 쪽 순과 주소. 어디 가면. 터미네이터 걸어오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나. 내 길, 내 길. 나. 내 길. 내 길. 뒤튜미네. 뒤튜미네. 가만히 가면 내가 들어갈게. 나, 나라. 내가, 나라. 내가, 나라. 내가, 나라. 내가, 나라. 내가, 나라. 내, 나라. 내가, 나라. 그 때는 정말 통쾌했습니다. 언제 제가 장모님이 그렇게. 따라오지 마라. 나라 안 돼지. 내가, 이스부터 따로 가봐. 따로, 따로. 아 진짜.